22,000원에 10% 갖고 있습니다. 22,000원에 10% 어렵죠? 이 종목 어렵네요. 그렇죠. 제가 원래 되게 바닥에 쓸 때 되게 좋아했던 종목인데 다시 바닥으로 가고 있네요. 안타깝네요. 네. 바닥인 것 같아서 샀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신다고 원래 그래요.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진짜 22,000원의 찐바닥입니다. 아니면 이 차트로 봤을 때 19,500원이면 찐바닥입니다. 여기서 올인하세요.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짜 찐바닥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스처를 쳐야 되냐. 방금 시청자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여기가 바닥인 것 같은데 분할 매수라는 걸 진행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얘가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19,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네. 그 자리에서 비중을 더 늘려오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. 망하지는 않을까요? 제가 봤을 때 CGN은요. 물론 코로나 때 진짜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CGN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뭔지 아시죠? 의료용 진단키트 사업. 네. 맞아요. 진단키트인데 그 진단키트가 코로나에 국한이 돼 있어서 진단키트라는 산업이 엄청나게 떴는데요. 앞으로는 의료, AI,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, 그다음에 떠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진단키트 같은 기업이에요. 그런데 얘가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?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일단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실적은 좀 안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요즘에 시장에서 누가 진단키트에 대해 관심이 있나요? 없죠. 의료라고 하면 로봇의료,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, 의료, AI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진단키트에는 관심이 없는데요.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19,500원 정도 떨어지면 그때부터 더 모아가도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. 앞으로 진단키트라는 산업은요. 제가 봤을 때 미래 먹거리가 거의 맞고요. 지금은 코로나 때만 진단키트에 대해서 진단키트가 굉장히 간단하다, 간단하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당뇨가 됐던, 암진단세터가 됐던, 에이지가 됐던 다 시즌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. 시즌이 그 정도로 기술력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. 앞서 있나요? 제가 봤을 땐 괜찮은 회사고 망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게 진짜로 걱정되시면요. 19,000원짜리, 19,500원짜리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진단을 해드리고요.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